자 홍센명이에요 7월에 화합학기인 홍센명 5대 핵심 경쟁력이 있죠 네 자 유병자 상품이 정격 개정이 되요 내열간 43% 암 주요주요비 탑재 가입나이가 확대가 되구요 두번째 밤가 간병인플래 간병인을 모르면 34%가 인하가 되요 업계 최초로 요한병원도 보장이 되구요 간병인이 그리고 1인실 보장도 좋아졌다 세번째 질병수습의 한도가 상향조정이 되요 기본형이 100만원 체증형 200만원 이거는 그대로 있고 네번째로는 장기요양체가 시설이 업계드가 되요 업계 체제업업료고 보장기관도 10년나 10년 만기가 아니고 20년나 90세처럼 타사처럼 그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MZ보험이죠 끝판왕 1540 업계 최저 3대 진단비와 보험료 7만원 초과시 최대 7천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더 강력해서 돌아왔어요 유병자 3품 전격 첫번째로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34% 인하가 됐구요 내열간 진단비도 43% 그리고 1호종 수두비가 최대 15%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이 1인실이 신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질병 수두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질수는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종수두비가 내려갔다 네 암 주요 치료비 탑재가 됐기 때문에 최대 6억까지 그리고 질병 수두비 최대 200만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다 가입나인 30세부터 15세까지 그리고 어 지금 무사고 무사고 보족전환 325 335 355로 보험청구안했으면 가장 저렴한 355까지 변경할 수가 있다 올 리스크 질병 수두비가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역시 올라갔다 상향 조정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다 음 자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1종부터 5종이 있죠 그래서 1종 3종은 오히려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올라갔구요 2종 4호종은 보험료가 내려갔다는거 알 수 있습니다 질병 수두비는 당연히 올라갔기 때문에 6월달에 질병 수두비와 종수두비 가입한 사람들은 유지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질병 수두비 올 리스크 높은 가입안도 질병 코드로 각각 보장이 되고 15세부터 70세까지 동일하게 1호종 수두비도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 시에는 각종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간병인 사용일당 34% 인하가 됐어요 정말 반값이에요 그리고 업계 누적이 45만원까지만 보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네 홍산명 직업 변경 시 통지에 의무가 없고 공동간병인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간병인 1인실 80만원 그리고 요한병원 제외된게 2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구요 30만원들이 20만원이었네요 겁마워서 그리고 요한병원 6만원 간이 영수증 케어네이션 가능합니다 업계 최저 수준의 간병인 1인실 2만원대 초반이에요 타산은 거의 다 5천원정도 비싸기 때문에 5천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6만원 10년이면 60만원 20년이면 1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업계 최초로 요한병원 입원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질병을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한병원에 1인 이상 입원했을 때 요한병원에 입원했을 때 5만원 치료 중 고도 요한병원에 입원시에는 10만원 그리고 의료 최고 고도환자 요한병원인 시에는 2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병인과 요한병원에 입원시에는 요한병원 1인실 그 다음에 1실 최대 260만원으로 가입을 하자 네 간병인 요한병원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이 있다 20만원 넣었죠 예 요한병원이 차라리 지금 요한병원도 6만원 그냥 요한병원은 5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어 지금 중간에서 제가 약간 너무 튀지 않게 자 50세 60세 기준으로 4만원 2-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병인 1인실 요한병원 올커버 그래서 지금 간병인 사용이 있다 20만원 요한병원 6만원 1인실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요한병원 2번비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비갱신형으로 거의 4만원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1010 보험 이보다 쌀 수 없어요 훈구센명이 31010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역관은 43% 1호종은 15%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정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셔도 업계 최저 진단비 수수비가 일단은 탑재가 되었고요 9분은 훈구센명 355 딴 데는 31010 50세 기준으로는 6만8천원 타사보다 더 경쟁력이 저렴합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훈구센명이 5만8천원 나머지는 6만원대기 때문에 역시 훈구센명이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유병자 암출출업이에요 최대 5년간 그래서 10년간 나온 곳으로 출시가 되었죠 복지 복지에서 거기서 지금 되고 있고 5년간 10억 그래서 5년간 10억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5년간 10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한화생명이 된다 정액보장 암출출업이 최대 2천만원씩 5년간에도 1억 비례보상을 1억으로 했을 때 5억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 흥국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비싸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보험설계사나 주변에 뭐 피플라이프처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출출출업이 그래서 비교하시면 어 좀 비교해서 뭐 집앞에 있는 어떤 분이라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사고시에 보종전환이에요 보험료 다운이 돼서 325 335 3호가 표준체 무사고시에 그러니까 보험청구 안 했을 땐 계속 1년마다 보험료가 내려간다 다재단은 1540 흥국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3관왕 어워즈죠 그래서 암진단비 뇌혈관허혈성 3대 진단비가 가장 저렴하다 어디가 흥생이 유병자는 3호만 가입되는 거 빼면 구신대요 미리구수님 맞습니다 1호 사고 암진단비 타사랑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하다 뇌혈관허혈성도 월등히 저렴하다 3대 진단비도 타사 대비 거의 1분의 1 수준으로 역시 흥생이 가장 저렴하다 3대 진단비가 만원대 타사는 2만원대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하실 거 깠습니다 자 일반한 100만원이에요 근데 5년 뒤에 어떻게 돼요 5년 뒤에 200만원 나오고요 1호중도 1종 42종 53종 300 1,2,3종이 가장 많이 보장을 받죠 7월에도 할인은 계속되고 7만원 이상시에 7만원의 10%죠 50% 그래서 7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7만원짜리를 가입하면 7만원 7천원 할인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 할인된다 7만원 이상 보험료 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열과 허율성 기타 부정매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100만원으로 5년간 200만원 근데 보험료가 확실히 내려간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제가 시설 입소시에는 만기까지 쭉 10년이 아닌 3만기가 나왔습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 라이나와 그 다음에 한화생명에 이어서 90세 95세까지 추시가 되었다 못 버틴거죠 이제 두번째 장기요양 1호 등급 판정시에 보험료 납입지원 야 타사는 그래도 95세나 이렇게까지 보장이 되는 것 치고는 납입면제가 거의 안되거든요 근데 1호 등급 시에는 납입면제가 되고 85세 90세 95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매우 좋습니다 해당 특약도 납입면제 전특약 납입지원 그리고 간편한 고지 보험료는 표준치처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장기요양 경증재가시설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보험료가 인하가 됐고 세망이처럼 10년까지가 아니고 90세 95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 이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 90세나 95세 세망기에는 안내신 그리고 이런 건 납입면제가 안되었다가 흥생은 납입면제가 되면서 21%가 저렴해였다 네 자 7월 신규 특약 3종이에요 장기요양 경증 1등부터 3등급 판정시에 전특약 납입 면제에요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5만원 보험료 12개월이면 60만원 된다 네 흥생명 장기요양 경증 경증이죠 1호 등급 판정시에 납입지원 그리고 백명주 10명은 장기요양 수급자고 중증 치매는 판정시에는 납입지원 백명주 1.5%가 중증 치매다 네 시니어 질환 진단비는요 치매 루게병 파키슨 이런게 있고 치매 통원비로도 치매로 인한 진단 화천시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통원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증 재가급여 50만원 중증 장기요양시설 50만원 이렇게 있구요 같이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죠 100만원 여성은 2만4천원 남성은 2만4천원 여성은 4만원 60세는 남성 4만원 여성은 6만원대로 보험료 차이가 요즘에 잔병치레 많이 가니까 병원에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